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한 직원에 대해서 1년여 사이 같은 이유로 징계를 두 차례 내렸는데요. 최근에는 해임 통보까지 했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들여다봤더니 이 직원은 전 센터장의 채용비리 등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였는데요. 두 차례 징계 모두 노동위에서 부당하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공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11월 직원 A씨를 해임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고의성이 없고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며 징계 취소 판정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 2년 전 일과 비슷합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센터장 조모 씨가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 고발했습니다. 센터 측은 그때도 이번처럼 성희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셨고 역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증자조가 객관적이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징계 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조 센터장은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입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징계 절차와 이유 등을 물었지만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두 차례나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내부고발 직원은 다시 또 심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